여러분, 안녕하십니까? 12월 7일 목요일 모닝와이드 시작합니다. 새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로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이 지명됐습니다.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 선배인 김 후보자는 권익위원장에 임명된 지 5달 만에 방송통신 정책을 책임질 수장으로 지명됐습니다. 대통령실은 김 후보자가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지켜낼 적임자라고 설명했습니다. 오늘 첫 소식 김학휘 기자입니다.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주 사퇴한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 후임에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을 지명했습니다. 김 후보자는 대검 중수부장과 부산고검장을 지낸 뒤 대형 로펌을 거쳐 지난 7월 국민권익위원장에 취임했습니다. 대통령실은 인선 배경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. 김 후보자는 대검 중수부장 시절 윤 대통령과 함께 근무하는 등 대통령과 오랫동안 친분을 쌓아온 사이로 알려졌습니다. 국민에게 신뢰받고 사랑받는 공정한 그리고 독립적인 방송통신이 되도록. 국가보험부 차관은 2002년 제2연평해전에 참전했던 이희원 해군 대령이 임명됐습니다. 이 차관은 고속정 참수리 357호 부정장으로 두 다리에 총상을 입고서도 전사한 윤영하 정장을 대신해 고속정을 지휘했습니다. 현역 군인이 보험부 차관에 임명된 건 매우 이례적인데 대통령실은 영웅이 대우받는다는 정부 의지를 반영한 거라고 강조했습니다. 교육부 차관에는 학폭근절추진단장 등을 지낸 교육정책 전문가 오석환 대통령실 교육비서관이 임명됐습니다. 국정원장 등 후속 개각은 다음 주 윤 대통령이 네덜란드 국빈 방문을 마치고 온 뒤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SBS 김학휘입니다. SBS 김학휘입니다. 김합니다. Berggr rahulu 입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